전라남도는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하여 쉽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역내 변호사 19명으로 구성된 무료법률상담관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립니다. 상담 신청은 대표전화 1899-8272로 연락하신 뒤 대면 상담, 전화상담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. 또한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. 앞으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라며 전라남도는 우리 도민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